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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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나리 노래가 집어넣어보세요. 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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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아신스, 히아신스, 히아신스 꽃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스터디가 뭐예요? 어제잖아요. 히아신스 어제 이후로, 그죠? 히아신스 꽃이 꽂혀져 있는 어제 이후로, 나는 병원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어요. 그 장면 느끼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히아신스 어제 이후로. 신스 예스터디, 내가 억지로 해오라고 했나요? 신스라고 하는 전치사의 용법을 내가 문법을 익히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말은 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히아신스 꽃이 어저께 꽂힌 이후로 난 속이 상해서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 그 장면만 느끼세요. 신스라고 하는 전치사 다음에 예스터디 라고 하는 명사가 와서 전명구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이 신스 이하가 부사구로서, 그죠? 앞에 오는 헤드로 잇은, 헤드로 잇은, 먹지 않게 되어져오고 있다. 빨려 영어같이 쓰이고 있는 계속적인 용법, 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말, 영어건, 국어건, 이러건, 중국어건, 불어건 똑같아요. 낱말이건, 구건, 절이건, 문장이건, 뭐건 가득하네. 이 선생님이 장안에 낸 바로 아라원, 아라투, 아라쓰리, 셋 중에 하나다는 겁니다. 물론 동사야 기본적으로 이다 있다 하다, 범주니까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신스에 해당되는 그 말의 조사토시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후로, 이래로 라고 하는 신스 그 말이 조사토시가 안 먹고 있다, 동사 꾸미고 있잖아요. 형부, 동문 수직한다, 꾸민다. 형용사, 다른 부사, 동사, 문장, 연체를 꾸미면 그건 무조건 쓰리죠? 부사, 여기서 뭐, 구. 근데 선생님 그건 시간에 전치사 신스 설명을, 용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뱃속 말이라고 그랬죠? 순간적으로 느끼는 우리나라 말 그 속에 어저기가 뭐예요? 아, 떼 나타내잖아요. 아, 그럼 떼를 나타내는 부사구지요. 중요한 건 말은 말이에요. 히아신스 꽃이 꽂힌 어제 이후로 뭐? 히아신스 어제 이후로 히아신스 꽃이 꽂힌 어제 이후로 병원에서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게 되어져 있다. 히아신스 어제 이후로 히아신스 꽃이 꽂힌 어제 이후로 히아신스 꽃이 꽂힌 어제 이후로 그 장면만 연상하시다니깐요. 아시겠어요?